김종대의 뉴스업 네, 점점 업되는 시간입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죠. 레인보우 앱, 유튜브, 문자메시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사연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샤인 썬 님입니다. 김평, 김평이라는 건 김평론가의 약자입니다. 오늘따라 혈색이 밝아 보이네요. 저녁 방송이라 푹 자고 오신 듯. 누구요? 이렇게 얼굴 좋은 사람. 모르겠습니다. 3명인데 김씨가 3명이고. 모르겠네요. 어쨌든지간에 요즘 팬덤이 방송에서 형성된다는 느낌 안 드세요? 팬덤이요? 김종대 팬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CBS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김종대 팬덤이 커진 거냐. 엑소였던 것 같습니다. 엑소 맞나요? 동명이인. 엑소의 김종대였던 것 같습니다. CBS를 위협한다.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행자가 CBS를. 저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홍대 앞에. 종대야 노래해줘서 고마워. 광고판 실렸어요. 제가 매일 그거 보고 다녀요. 그래서 분발하는 겁니다. 문진희님. 당원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런 결과 나오겠죠. 국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이분 참 깨어있는 민주당원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저런 무리수를 뒀지만 정말 후보 낼만 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평가를 받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난인님. 미국 대선 이후가 너무 걱정됩니다. 불복으로 혼란해지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리고 이렇게 자꾸 미국에서 혼란이 조성이 되면 이게 대외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불가합니다. 현대정치에서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당분간 자제하세요. 주식 투자는. 제가 그러다 쫄딱망한 사람입니다. 저희 프로 아이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경우죠. 그 경우가. 맞습니다. 그러라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놀고 있어도 됩니다. 크리스탄 리 님이 보내주신 사연. 시사가 좀 친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업이 좋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뉴스업은 최고다. 뉴스업 만세했는데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쫓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사연 못 보내드리고요. 바로 종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종대 발표 한국 방송 최초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 데이터 기반입니다. 지금 이 시간 김종대의 뉴스업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의 힘으로 팍팍 밀어올리는 검색어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자 우리 김민아 빙하 오늘 준비해온 검색어는 매일매일 헬로인입니다. 매일매일 헬로인? 네. 어차피 좀 불안해 보이는데. 이 헬로인이라는 것은 사실 서구의 명절 아닙니까? 우리 것이 아니죠. 신토불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헬로인을 모두가 세야 되는 이런 명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뉴스 빙하인 저는 헬로인만 되면 뭔가 마음이 모두 얼어붙어버려서 영원한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러다 저와는 달리 이런 저와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헬로인 데이에 나가서 클럽을 다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분장을 하느라 이런 무리수를 많이 둬서 앞으로 직단감의 온상이 되는 게 아니냐 코로나19에 있어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로인을 금지시켜야 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헬로인을 금지시키면 또 다른 명절을 만들어서 나가서 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해법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헬로인 되면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나게 놀다 보면 놀다 보면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마스크도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피하게 지내야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코리아 파이팅네.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이 헬로인. 매일매일이 이제부터는 헬로인이다. 매일매일이 헬로인이다. 특별히 날짜 정할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매일매일은 헬로인 데이로 정하겠다. 트럼프다운 선언입니다. 김수민 화산. 뭡니까? 저는 화산인데 오늘 화산 소식입니다. 검색어는 제주 송악산이고요. 이 송악산이 이중화산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주에 송악산이 있죠? 네. 원래는 같은 명칭의 개성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송악산이 이중화산인데 1차는 수중폭발. 그다음에 거기에서 분하고 안에서 또 2차로 분출을 해서 이중화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SLBM 아닙니까? SLBM 같은데 그거. 이게 꼭 저를 연상케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1차로 트럼프 댄스에서 폭발했다가 2차에서 그 충격으로 스스로 통음을 하는 2차 폭발이 또 있었거든요. 저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송악산 일대가 중국계 자본이 땅을 상당히 한 19만 제곱미터 정도를 매입을 해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천억 정도를 들여서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서 부동의를 해서 자동폐기를 일단 시켰는데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원희룡 지사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인근의 개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퇴적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송악산을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제주 송악산 뽑았습니다. 항상 뭔가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을 안타까워해서 이렇게 검색어를 고르신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헬로인이 되면 이중화산을 우리가 분장을 하고 말이죠.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헬로인이 중요한 검색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 송악산이 선정이 되면 송악산 성대모사로 여러분들께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성대모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보겠네. 어쨌든지간에 전혀 중대하지 않은 뉴스니까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작진이 오늘의 검색어 제안은 중개수수료입니다. 요즘 집값이 고공행진이죠. 그러니 중개수수료도 덩달아치 섰습니다. 5억짜리 집을 구하면 2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늘어가는데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사 유입, 그러니까 중개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니 수입은 당연히 줄겠죠. 며칠 전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권익위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양측 간 입장 차이도 줄여보겠다고 합니다. 소비자도 중개사도 행복해지는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중개수수료 오늘의 검색어로 밀어봅니다. 뉴스빙안, 뉴스화산, 그다음에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세 가지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매일매일 헬로윈, 제주, 송악산,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이 세 검색어가 여러분께 제안이 됐습니다. 어떤 검색어가 가장 설득력 있는지 지금부터 문자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위를 차지한 검색어에 투표한 분 중 추첨을 통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버섯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문자를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고요. 유튜브 레인보우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김종대의 뉴스업이 제시하는 우리가 바라는 실시한 뉴스고 검색어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트 버스타즈.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네, 1등 검색어를 발표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뉴스 화산 김수민님의 제주 송학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나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라 생각했어. 송학산 성대모사입니다. 그 외에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를. 네. 뭐 그렇다 쳐야지. 뭐지? 모래시계 태수형입니다. 아, 모래시계. 모래시계. 여자가 될 수 있을까라 생각했어. 이 연장선상인 거죠. 네. 분별이 안 되는 건 저와 최민수 씨 목소리가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니까 알아듣지 모래시계는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모래요? 시계는 건전지를 넣어야죠. 모래로. 네,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다가 그 사람이 정서가 빈곤하다. 너무 사막 같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들. 빙하 같은 사람이죠. 빙하 같은 사람이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1등 검색어 투표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버섯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담청자는 백승구 님이네요. 송학산의 한 표, 저녁 퇴근길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사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12번으로 버섯 키트 받을 주소와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선정이 돼서 앞으로 제주 송학산을 비롯한 우리 환경보호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다. 미국 대선하고는 전혀 다르다. 맞죠? 그렇습니다. 버섯 키트를 받으신 분들이 인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연 버섯을 상을 받았는데 버섯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 됐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궁금합니다. 내 버섯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거 다 거짓말인가시죠,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방송을 또 차분하게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곧 돌아와서 은수미 성남시장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